전화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여름바다에 여름바다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만든 노래인데 이성을 만났을 때 저희가 하고 싶은 말 정도 되겠죠? 보통 남성분들이 여자친구한테 많이 하는 얘기죠? 늦게 간다고 전화해 여자분들 하시나요? 요새는 잘 안그러나? 그럼 어떻게 하지요? 안간다고 전화해 못들어간다고? 늦게간다고 전화해 들려드렸습니다 남편이 춤춘게 남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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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하러 가도 에이 눈을 맞춰서 밤새 춤을 추대서 춤을 못 추대 좀 알아요 바꼬가 아플라 쓸데 하틴 어희러 되가 나의 여행 너는 엄마 아빠 너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